안녕하세요 철문점TV 입니다. 오늘은 크로스라인 그린레이저 한 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일전에 소개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 EX파워에서 나온 제품이구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금액이 7만원대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리게 됐는데 일단 제가 제품을 보여드리면 설명서와 본체 브라켓 이렇게 굉장히 심플한 타입이구요. 이 브라켓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허술한 것 같은데 견고해 보이는, 견고한 것 같은데 굉장히 허술해 보이는 되게 애매한 브라켓입니다. 태블렛에서 자석 4개를 박아놨구요. 그 다음에 8mm 피스를 고정해서 쓸 수 있는 피스 고정 타입과 제품을 고정할 수 있는 이 이동형 고정 볼트 이렇게 기능이 들어있는 브라켓이구요. 다음에는 제가 본체를 보여드리면 일단 크기가 제가 일전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큐브미니라는 레드레이저 있잖아요. 그 레이저보다 크기가 조금 더 작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구요. 그 다음에는 건전지. 이렇게 본체에도 들어가 있는 구성품이게 됩니다. 제가 일단 건전지를 한번 끼워볼게요. 건전지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놓고 이렇게 뚜껑을 고정을 하게 되면 일단은 작동 준비는 완료가 됩니다. 일단 크기는 제가 일전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큐브미니라는 레드레이저. 그 제품보다는 일단 크기는 조금 더 작구요. 그래서 휴대성이 굉장히 강화가 된 제품입니다. 덜렁덜렁 들고 다니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얘기죠. 칭찬할 점이 하나가 또 있는데요. 일단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수평이 맞지 않으면 이렇게 경고장치가 울리게 됩니다. 울리는게 아니죠. 깜빡깜빡하게 되는데 고정기능을 켜게 되면 이렇게 붉은 물이 들어오게 고정기능을 켜게 되면 그 경고가 없어지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각도를 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제가 보기에 좀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 크로스라인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기계를 껐을 때는 고정이 되고 기계를 켰을 때는 이렇게 뒤로 밀리게 되면서 추방식으로 이렇게 추방식으로 수평을 잡게 되는 결국에는 수평을 잡게 되는 건데 그래서 고정능력을 발휘를 하려면 다시 이 기계가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물어줘서 90도로 딱 고정이 되게 됨으로써 그 능력을 발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그냥 경고를 꺼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켰을 때 뒤로 갔죠. 그래서 고정기능을 켜면 그냥 고정만 되지 고정을 시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단점이 있냐면 만약에 내가 45도로 틀을 짰어요. 이렇게 계단이 45도든 뭐든 45도로 틀을 짜서 이 제품을 얹었는데 다른 라인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90도로 물려있기 때문에 그 45도가 가능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추가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5도로 눕히면 그만큼 추가 밑으로 탁 하고 움직여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설정한 45도의 값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만 아니면 크게 흠잡을 데가 없는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동 시범을 하고 밝기를 테스트를 해보고 이래저래 보던 중에 물어주지 않는 것을 발견을 하고 제가 제조사에다 물어봤는데 그거는 제조사에서도 왜 그랬는지는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그 미세한 가글 조정을 못한다는 단점 말고는 크게 흠잡을 점이 없는 제품입니다. 휴대성 좋고 금액 저렴하고 같은 3볼트의 스탠리와 밝기를 비교해도 크게 뒤떨어지지 않아요. 스탠리보다 당연히 밝다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둡습니다. 어두운데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린레이저이기 때문에 밝기는 보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제가 스탠리를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 제품이 지금 9만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는 큐브 스탠리에서 나오는 큐브라는 제품인데요. 큐빅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꽤 많은 제품이에요. 이 제품도 똑같이 고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냥 수평을 잡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에 관련해서도 일을 할 수 있고 고정에 관련해서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제품 둘 다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3볼트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 밝기를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 켜고 고정을 하고 이 부분은 스탠리가 조금 더 낫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켜면서 고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면 스탠리와 그렇게 밝기 차이가 많이 나지가 않습니다. 가시거리도 똑같이 20미터로 동일해요. 그런데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일부러 이렇게 넣어놓은 기능인지 아니면 제품의 하자 때문에 그런 건 이렇게 한 번씩 깜빡깜빡거리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밝기를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은 스탠리고요. 이 부분이 EX파우인데 제품상 그렇게 밝기 차이가 많이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칭찬했던 부분인데 아까 그 고정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제외하고는 크게 흠을 잡을 데가 없는 제품입니다. 미세각을 조절하지 못한다. 그런 흠을 빼면요. 오늘은 이렇게 EX파우에서 나온 제품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단은 금액이 7만원대라서 접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지금 큐빅스와 비교를 해봐도 그렇지만 크기면으로도 굉장히 작아서 휴대성이 굉장히 편해요. 높이는 큐빅스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두께가 큐빅스의 거의 3분의 1 절반이 조금 넘는 크기라서 주머니에 놓고 다니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휴대성이 좋기 때문에 꽤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어요. 오늘은 제가 EX파우 제품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ELL-11G라는 제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철물점TV였고요. 혹시나 제 설명에 모자란 부분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철물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